어허... 이것도 그냥 깔게요. 어? 암페타민! 아! 김나성 논란? 꽃은 채팅이 아니라 크게 생겼네. 자, 반갑습니다. 오늘의 권전. 어떤 캐릭을 해볼까요? 전에 아이템 보험 친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생 권전입니다. 굴려야 되나, 룰렛을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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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난 정말 작단해 두둘라위우 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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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! 아 그... 이겼다. 권전 끄! 굿기가 더 귀엽 워어..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. 건전 하고 싶어 X 5 . 미시 . 자 여러분들 드디어 엔터더건전 시작합니다. 분들 근데 왜 하리라는 아니 아니 아무랍니다. 하일러 완전 좋은 캐릭터 세상에 세상에 완전 좋은 캐릭터 엔터더 건져 오늘의 캐릭터는 파일럿 아니 한 번 남았다고? 없어요 꼈어요 올드키까지 내치고 문제는 이걸 또 가져가야 되거든 이걸 가져가야 돼서 또 인벤이 적어도 되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써버릴까? 써보자 가, 가보... 에이씨 조졌네 어떻게 잡냐 왜 하필 얘야 아... 오야야야야 아 이게 맞아 죽으면 안해 건전 접어 아직 공포탄이 있어서 공포탄 그냥 뻥뻥 쓰면서 좀 하면 될 수 있겠다 둘 다 아니? 어휴... 길났다 노공포탄 쏘지마 엠마 아휴 맞았다 따따라라따라따따따따따라따라따따라따 스포콘 열쇠로 다 까야돼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애매해서 어어 폭발이 포자탄을 남기게 됩니다 아 이건 뭐 바로 까야지 이볼버! 이볼보면 당장의 무기는 이제 해결 오 어? 오오 오오 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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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는 정말 작다 네 오오 나 또 그냥 깔께요 어? 암페타민 어? 암페타민 길남성 논란 흐흫... 아니에요 그게 자아 그게 어떻게 된입이냐면요 왜냐면요, 제가 최근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막 어? 암페타민 암페타민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그 목금토 퇴근이 아니라 크게 생겼네 또 나락이야? 이야 열렸어 열렸어 1스택 어 뭐야? 어? 어? 대미지 2배! 아 이거 업데이트하고 나서 좀 느려졌다 어 잠깐만 저것도 딜템 아니야? 아닌가? 가지고 있는 총과 패시브 1개당 피해량과 연사료 1% 증가? 정확도가 줄어든 됐지 근데 정확도는 생각보다 걱정이 안되는게 또 암... 하... 근이완제가 있기 때문에 어 렉좀 심해졌다 뭐가 문제지? 어? 왜이렇게 끊기지? 뭔가...하...이...뭔가 있는거 같아 어우 렉 오늘따라 렉이 심해 뭔가 이유가 있는거 같죠? 스읍...그러면은 얘를 버리고 명중률이 떨어지니까 똑 왜? 야! 내 총...야! 왜 압수해? 뭐야 한발 쐈잖아 아...아 두발씩 쏴지지 아...아... 아... 은탄 은탄 저주탄 은탄 아 뭐야 이거 아...너무 좋다 이거 오늘 데미지작이 너무 잘됐다 근데... 왜이러지? 왜이러지?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하네 열줘 어라? 붕셰 헉! 분노 효과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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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포탄 쓰면 데미지 2배 아직 못 들어요 너무 슬픈데 야야 너 왜이렇게 뒤에 있냐 와...왓...왓드 모드 됐냐 너 오늘 또? 렉 렉 렉! 아 그리고 공포탄 저거 포자로 터져가지고 데미지 2배 된다 내가 공포탄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거임 완벽한 시너지다 이거 쟤 왜 안와 근데? 어 그래서 뭐하냐? 아 공포탄 효과로 락 걸렸다 아 맞아 공포탄 효과로 락 걸렸어 이거 이상하다 왜 여기 계속 있으면 안될거 같지? 아...아 쟤 진짜 지랄하지마 쟤 초록 인간이 없어서 사랑 인간을 부르려는 치밀한 계획 뜨득 이때 공포탄 Höch 버려 버려 아니야x3 아직이야 광클하면 돼 광클 그만 institutions 버리면 돼 총불어민 충분히 많은 200량의 공포탄은 총구를 터트릴 수 있다 역사위 5. component 어...어어어어어어어어영 한번린 디테일 버튼 이러면 4층부터 아마 다시 해야될 겁니다 절대 1층으로 돌아가진 않구요 예전 패... 쥐갈 붙어네? 아 그럼 쥐갈 그냥 그에 날라갔네? 데미지 주는게? 스탑퓨... 이거 이거 올저줌 얻으시 피해량 플러스 45 적탄성이 50% 증가하는데 못참겠는데? 오잇! 못참지... 아니 S급 상자 나오는데 어떻게 참아요? 왕연필 뭐야 연필이 펜으로 변합니다 한북 그리기를 합니다 이게 뭐야 이거 오오 신기하다 이거 어 적 가두면 데미지 준대 오 신기하다 이거 다 까볼게요 그냥 미션을 할 수가 없네 조준점에 즉시 탄을 쏜다 우와 오 신기하네 이거 어 그러네 이제 여기다 그릴 수 있네 직접 그림까지 그릴 수 있네 뺨이 산탄 1쪽 즉시 저치 재밌는 템 많이 나왔다 오히려 리셋된게 다행인데 그죠 이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고 어 신학기 학용품 세트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우와 아 개재미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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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딸깍 오나더 버전 같기도 하고 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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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려! 낙장이 진짜 마법소녀가 되었다고 알리세요 스노우블루 필요 없고 열쇠 있고 어 저주상인 있는데 하아 두개 시너지 지리네 응? 잠깐만 이거 두개 있으면 그냥 뭐 데미지 복사 아닌가 이제 자물쇠를 오! 잠깐만 이거 하아 씨 야 이거 진짜 좋은데 죽기 직전에 이르는 피해를 받을 시 각성하며 영구적인 스텝 퍼프를 얻게 됩니다 진짜 데미지 상승량이 엄청 좋기 때문에 전 저주 무기를 버리겠습니다 저주 탄이고요 아우 렉 왜이래 오늘따라 응? 아우 왜이래 뭔가 모드 업데이트 하면서 살짝 꼬인건지 그러면은 지금 먼저 해야 될게 땅떨어지 가서 좀 맞죠 비칭 띠용 비칭 맨! 각! 성! 그럼 이제 각성 완료했죠 이 상태에서 어 삽니다 렛 주고 지울 수가 있네 아우 렉 못지워 안돼 안써져 아 안써진다 아 이거 렉 너무 심한데 지금 이걸 이제 쓰면은 사용하면 저주가 올라가면서 최대 체력이 깎이고 데미지가 올라갈거에요 올라가죠 네 더 웃긴게 제가 저주 2.5당 최대 체력이 하나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 체력이 변하질 않네요 깎이는 깎일겁니다 근데 아 이거 너무 끊긴데 뭐가 문제지 토스트잇이 뭐야 이거 왜 계속 올라가 왜 썩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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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썩세스야 이 새끼네 렉이 없진 않은데 이 새끼 버리니까 많이 사라지 죽지도 맙시다 이게 맞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대거 버립시다 많이 썼다 팩트는 게임이 건강해졌다는거임 이걸로도 죽을 수 있을거 같은데 뭐지 아 스파이스다 미친 어 이것도 자주 계속 오르잖아 잠깐만 스파이스 먹으면 한번 써보죠 아 남 열쇠 들고는 있어야겠다 맞다 아 천재인가 시너지 생기죠 좋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아 뭘 해도 됐다 아 뭘 해도 됐네 뭘 해도 됐네 스파이스 어 공포탄 사용시 피해량이 두배 필요없어 그럼 이제 해야할게 상자 열어야 돼요 체력 늘죠 봐봐요 저주가 42 늘고 계속 늘거에요 이게 지금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쓰면 또 늘거야 이번에도 사키 조합을 좀 찾은거 같애 근데 사실 뭔가 권능으로 인한 사키 조합이기 때문에 살짝 패스하고 구직이나 그지 그지 이제 뭐 그냥 재미없게 그냥 빨리 돌면 돼요 이거 복사하자 그래 좋은 생각이다 복사 먹어 먹어 안죽어 이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안죽어 이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헤드샷 흠 흠 흠 흠 흠 흠 1688 무슨일임 어쨌든 알았어요 저주가 오르면 오를수록 체력이 늘어나는 아이템이 있고 최대 체력을 깎아서 데미지를 올리는 템이 있는데 저주가 늘어남에 따라 최대 체력이 오르게 된다 그 아이템을 쓰면 사실 뭐 도금충탄이랑 이 매거진 두개만으로도 좀 비벼볼 만했는데 이거 좋은 템이 많이 나왔어 분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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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이거 이거 이거랑 그 대거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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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버그도 많고 탈도 많고 모두도 많은 건전이었다 끝 항상 그럴 것이다 찍 끝 끝 끝 끝